잠시발 나 모르겠다 이명이 인간이냐? 이 새끼들이 뉴딘스 카피에서 나왔어 결혼은 저거 어째야 돼요? 이게 무슨.. 어? 오엠 마십쇼 아니 저요 하고 싶은 말 이 개새끼들하고 시발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업을 하잖아요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뉴딘스 릴리즈 내일이거든요? 근데 어떻게 월요일날 감상해? 미친 세상이에요 아무튼 뭐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할게요 즐거우세요? 당연히 즐거우면 돼요 아 즐거우시냐고요? 안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그쵸? 아 저도 좀 스트레스 풀어야죠 더 드시고 싶으시겠지만 들어올 거면 나한테 맞다해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어쩌고저쩌고 뒤에서 지렛다르지 말고 이거 오해하시면 맥락망이에요 맥락망 아시죠? 맥락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거 오해하네요 감사합니다